자주 쓰이는 단어들 실력 피아노 실력 실력 있는 지원자 실력을 키울 거야. 기회 득점 기회 절호의 기회 이번 일자리 제의는 아주 좋은 기회야. 성급하다 성급히 성급하게 성급한 판단 성급히 답하지 마. 지금은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야. 피하다 왼쪽으로 피하세요. 내 눈 피하지 마.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결정 결정하다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빠른 결정 결정했어? 결정적인 요인 증명 증명 증명하다 증명하다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하지 않아도 돼. 증명서 성급한 결정은 피해. 실력을 증명할 기회 실력을 증명할 기회 제품 안전 증명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 증명